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의석을 180석을 얻었습니다. 과반으로 훌쩍 넘겼고 전체 의석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니 말 그대로 압도적인 승리였는데요. 하지만 현재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상황은 1년 전과는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인데 현재 판세는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오세훈 후보하고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의 차이는 거의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비록 서울하고 부산 도시 두 곳에서 벌어지는 보궐선거지만 해당 도시는 대한민국의 제1, 2의 도시로서 인구가 1,300만 명이 참여하는 선거이고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관련된 선거로서 이런 선거에서 민주당이 1년 만에 열세로 돌아선 것은 극적인 반전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019년도 4월에 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해당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21대 총선을 1년 정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의 역량 강화형으로 작성이 된 보고서였고 해당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것은 정권의 사이클을 설명하는 대목들이 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21대 총선의 승리를 이끌고 문재인 정권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마무리 그리고 차기 대권까지도 본인들이 연장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보고서였으나 현재 집권 세력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실상 해당 보고서는 민주당의 자폭을 예고한 보고서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 5년은 정고 후저의 사이클을 설명한 부분인데 임기 초반에 높은 지지율 후반에는 낮은 지지율을 겪는 것은 예외 없이 반복됐다고 설명하고 있고 초반에 높은 지지도로 정권하고 국민은 허니문 기간을 유지하고 인사나 정책에서 실수가 생겨도 초반이니까 조금 더 기회를 주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민생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생활 체감의 이슈가 악화가 된다면 집권 3년차부터는 지지도가 하락을 할 것이고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국정운영으로 나타나고 권력형 스캔들이 터진다면 지지도가 급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나 생활 체감 이슈는 증폭형 이슈로서 스피커의 볼륨과 같은 역할인데 여권의 유리한 이슈의 소리는 작아지고 불리한 이슈의 소리는 더욱더 크게 만드는 것으로서 민심의 생활 체감 이슈가 증폭이 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집권 3년차부터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묻기 시작하고 민생의 기저효과로 지지도가 떨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중간 평가격인 전국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예외 없이 패배와 레임덕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보고서가 매력적인 부분은 국내 정치 권력의 흥망성세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어서이고 문재인 정권의 3년차는 본격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난 때로써 이런 생활 체감 이슈에 더해서 2019년 8월 달에 조국 스캔들이 터지면서 정권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바로 코로나로서 유례없는 감염병이 세계를 휩쓸자 방역의 중심 이슈로 자리를 잡았고 코로나 방역 이슈 몰이에 어느 정도 성공한 정부는 상실해가던 신뢰를 다시 얻었는데요.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K-방역 홍보와 재난지원금으로 지난 4.15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압도적인 총선 승리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오히려 도교로도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해당 보고서에서는 착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정면으로 무시했고 민주당은 21대 총선 결과에서 양당이 얻은 의석수를 절대적인 결과로 잘못 해석을 했고 의석비로 단순하게 보면 민주당이 180석으로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은 맞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려버리기에는 의석수 아래에 담긴 민심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 총선 결과에서 서울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서울에서 얻은 의석수는 49석 가운데 41석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석수 말고 득표율을 놓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서울에서 민주당은 304만 9272표를 얻었고 당시 미래통합당은 238만 9379표를 얻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52.8%를 득표한 민주당의 의석수는 83.7%를 차지했고 41.4%를 득표한 통합당의 의석수는 16.3%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의석수에 담기지 못한 서울의 보수 표심이 상당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다수가 사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난 21대 총선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절대적인 힘을 실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소선거구제 그리고 단순 다수 대표제가 만든 착시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남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의석수하고 득표율의 착시현상에서 의석수에다가 방점을 찍으면서 민심의 저류를 읽기보다는 강자의 독주에 취해버렸고 실제로 180석의 공룡여당이 등장하면서 이들을 경계하는 말로써 가장 많이 등장한 말이 바로 오만이었고 이런 착시효과를 근거로 절대로 오만해서는 안된다라고 경고가 계속되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21대 총선이 끝나고 기쁨을 드러내기보다는 당시에 국무총리직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선거를 진두지휘했었던 이낙연이 해단식에서 조금이라도 오만이나 미숙 성급함이라든가 혼란을 드러내선 안된다라고 선거의 승리를 자축하기보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스스로 냈었는데 이들의 이런 태도는 얼마 가지 못했고 왜소해질 대로 왜소해진 야당의 협치를 무시했으며 여당은 입법 독주를 해버렸고 민심을 살피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속도만을 강조하면서 국민과 야당을 정면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청와대의 승인과 여당의 독주 속에 가장 속도감 있게 밀어붙였던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실패의 연속이었는데 2021년 2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 8192만원이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달에 6억 708만원인 것과 비교해볼 때 문재인 정부가 4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4억원이 넘게 뛰어올랐는데요 그리고 전세값 역시도 같은 기간 동안 1억 7천만원 정도가 올름으로써 생활체감 이슈인 주거비가 서민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 실패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탓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21대 총선이 끝난 뒤부터 6.17 대책이라던가 7월 10일 대책 그리고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을 일방적으로 쏟아냈지만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다 제대로 잡지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 민심 이반이 일어나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정당하기 위해서 서울에 내 집 하나 마련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의 욕망을 죄악시하고 적패로 몰아붙였는데요 그러면서도 최근에 김상조라던가 박주민의 케이스에서 드러난 것처럼 본인들이 입법을 해놓고 뒷구녕으로 챙길 거 다 챙기는 이런 행태까지 드러나가지고 안 그래도 현 정권의 정책 실패에 분노한 민심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이런 분노는 이번 보궐선거 국면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한 예를 보면은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최대 피해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마치 분화방처럼 명끌 B2에 뛰어들고 있는 세대이고 얼마 전 오세훈 후보의 영동포 유사장에서 깜짝 등장을 한 한 대학생은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이 오른손이 너무나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이와 같은 젊은 층의 모습은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으로써 그동안 현 정권의 지지층이었던 사람들이 정치적 포지셔닝이 지금 이동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현 정권에서 더욱더 위기인 것은 지금 반문연대가 정치 세력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번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반문연대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었지만은 실제로 성공한 적은 없었고 더욱이 이들이 정치 세력화에 성공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오세훈하고 안천수 후보가 보여준 모습은 야권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반문연대가 정치 세력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며 또한 차기 대선 국면에서도 윤석열 총장까지도 이런 흐름에 가세한다면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문연대는 상상 이상의 커다란 정치 세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선 전초전이라고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는 현재 오른쪽으로 한층 기울어진 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그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그동안 전혀 입에 담지 않았었던 반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는데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반성의 모습은 선거용이라는 것을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은 스스로 권력의 사이클을 분석해서 성공적인 문재인 정권의 마무리 그리고 재직권을 위해서 분석을 쏟아냈지만은 본인들 스스로 분석하고 예고한 그 덫에 뛰어들어가지고 본인들이 경고했던 모습으로 몰락하고 있는 현 정권의 모습에 동정표를 던질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